아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아미 여러분들의 하품하는 사람 누구야? 저장쌤요. 그 노란머리. 야 졸려? 집에 가 빨리. 너 먼저 퇴근해. 죄송합니다. 오케이 너 반성해. 너 거기 손 들고 서있어. 아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형이 뭔지 할래? 아미 아 남준이 또 아픔한다. 야. 야 너 진짜 너무한다 진짜. 형 진짜. 야 눈물 고인 거 어떡할 거야. 야 됐어. 형 안돼. 너 가 빨리. 형 일어나 형 일어나. 이더라는 사람이. 저 뒤에 가서 서있어 뒤에 가서 서있어. 내가 잠을 못 잤어. 오케이. 야 너 손 들고 서있어 이마. 저 가서 손 들고 서있어. 내가 잠을 못 잤어. 미안해. 어이 저기 가서. 이런 거 봤어요? 무대 하면서. 손 들어. 오케이. 손 들어. 리더라고 봐주는 건 없어요. 야. 자 여러분. 알 때까지 가는구나 진짜. 아 일단은. 어. 아. 참. 무슨 말을 해야 되나.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. 어. 내가 이 말을 전할까. 저 말을 전할까. 되게.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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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